하나는 정단장 체제 하에서 리빌딩 그리고 성적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집에 뭐 잡은 토끼가 지금 한 100마리가 넘습니다. 2마리 토끼 뭐 어떨 때는 3마리 토끼까지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잘난 놈 제끼고 몰란 놈 보내고 안경잡이 같이 배신하는 그것도 사실 전대 안경잡이. 하나가 정민철 단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쇼킹했어요. 굉장히 쇼킹했고 방송 해설위원으로 현장 감각도 있고 선수 파악의 장점도 있고 또 친정팀 하나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충분한 인사죠. 근데 왜 쇼킹했느냐. 수년간 감독 후보로만 꾸준히 거론이 됐어요. 그냥 정민철 해설위원 이러면 차기 감독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감독이라는 인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 깜짝 놀랐어요. 통산 161승 통산 다승 2위 1992년부터 1996년 8년 연속 10승 이상. 사실 이제 1990년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2리터 선발 투수 맞습니다. 하나에서 영국 결번까지 된 원클럽 레전드이기도 한데.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날 단장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바로 통화도 했었는데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2일 날에 면접을 보고 단장 면접을 보고 8일 아침에 통보를 받고 그날 바로 김겸훈 대표팀 감독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이기도 하면서 야구 국가대표팀이 투수 코치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대표팀은 김겸훈 감독한테 바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8일 저녁에 김겸훈 감독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했대요. 양해를 보았죠. 좀 힘들겠다. 대표팀 투수 코치가 좀 힘들다 이야기를 해서 김겸훈 감독도 이해한다 하면서 흔쾌히 또 보내줬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김겸훈 감독이 타팀의 감독으로 계실 때 정민철 단장을 코치로 같이 좀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타진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도 조금 좀 맞지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대표팀 코치라면서 하나 단장으로 간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저는 이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대표팀 코치도 전임 감독 전도는 아니라도 계약이 된 부분인데 일정 부분 묶인 몸인데 왜 다른 데서 영입 의사가 왔다고 해서 그걸 덜커덕 수락을 했느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 대표팀 코치는 전임 감독과는 조금 달리 해설위원분들도 맡고 계시잖아요. 약간 일이 있을 때만 힘을 보태주는 약간 뭐 파트타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보통은 야구판에서 감독이나 이렇게 지금 좀 단장같이 좋은 역할이 있죠. 더 좋은 역할을 맡으면 보통은 보내주는 것이 다반사다.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경문 감독께서도 먼저 축하를 좀 해주셨고 이런 뭐 계약 위반이다. 신의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김 감독께서 사실 좀 가능하면 프리미어 10위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의사타진을 좀 했어요. 정 단장이 난색을 표명을 했던 이유가 8일 오전에 벌써 유선으로 그냥 구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까지 받았더라고요. 서산에서 마무리 캠프 해야 되거든요. 15일부터. 그리고 이미 교육리그 같은 경우는 좀 치르고 있고요. 다음 달 20일에 있는 2차 드래프트 명단 추리해야 되죠. 또 트레이드도 해야 되죠. 외국인 선수 협상도 해야 되죠. 물론 3명 다 재계약이 유력하지만은 또 FA 관련해서 영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또 해야 되죠. 연봉 협상 해야 되죠. 산적한 사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팀이 작년에 3위였다가 올해 9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일본 이슈까지 터졌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 같은 것도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차질이 벌써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하나는 어디로? 미국 애리조나로 스프링 캠프를 떠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야구장이 좀 있고 미국 애리조나로 일단 가게 되면 거기에 여러 팀들이 모이기 때문에 연습 경기하기에도 조금 용이하다. 그래서 애리조나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알아보고 있고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을 좀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하나가 박종원 전 단장의 인기 만료가 10월 말입니다. 일단 말까지인데 이 인기 만료가 오기도 바로 전에 좀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왜냐하면 박 단장에 대한 약간의 예우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정민철 단장은 대표팀의 투수코치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선임을 해야지. 그죠? 다음 달 초에 열리는 프리미어 12일을 대비를 해서 10월 10일 날에 대표팀의 1차 소집이 벌어지고 10월 11일 날에 수원구장에서 포트시즌에 올라가지 않은 팀의 선수들은 모여서 1차 합동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선임을 해야지 대표팀에서도 다른 투수코치를 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좀 배려를 했거든요. 하나는 정단장 체제하에서 리빌딩 그리고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 막중한 임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두 마리 토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집에 잡은 토끼가 지금 한 100마리가 넘습니다. 두 마리 토끼, 어떨 때는 세 마리 토끼까지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기사를 많이 쓰는데 하나는 리빌딩도 해야 되고 성적도 올해 9위니까 훨씬 더 좋아져야 되고 구단이 중요한 시기에 이 정단장의 소통 그리고 공감 능력을 높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단장도 역시 소통하겠다. 단장으로 고위층으로 고위인사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선배로서 좀 다가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박 전단장이 이끌었던 지난 3년의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에 김승근 전 감독이 시즌 중반에 경질이 되고 이상공 감독 대행체제로 남은 시즌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한웅둑 감독이 와서 11년 만에 버튼 시즌 진출을 했지만 올해 다시 9위로 추락을 했고 이 과정에서 베테랑들하고 계약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고 FA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해줬고 그러니까 뭐 베테랑보다는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했는데 이 와중에 이용균은 구단의 트레이드도 요청을 했고 자범도 많았고 리빌딩을 강조를 하면서 또 베테랑들하고 감정 싸움까지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정신 사나웠다. 골치 아팠다. 그렇지만 정민철 단장 체제에서는 리빌딩은 지속할 것이다. 왜? 구단이 이미 팀 운영 기조를 이렇게 리빌딩으로 잡았다는 거죠. 박종원 단장 체제에서 고참 베테랑에 끌려가던 팀 운영을 이 기조를 좀 중심을 잡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 부분들은 방법론적으로는 좀 거칠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시료를 거뒀고 구단 운영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평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들 기조하에서 리빌딩으로 가되 리빌딩의 약간의 부작용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혁을 하면서 내실도 다지는 그런 작업 가장 어렵습니다. 개혁을 하면서 내실도 다지는 것 이거 다 되면요. 정말 야구에서 공격되고 수비되는 것입니다. 방망이 잘 치고 잘 던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팀이 최고입니다.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고 정 단장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1군과 2군의 간격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1군에 쓸만한 선수들을 정말 많이 모으는 것이죠. 그럼 광팀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트레이닝 방법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고 기술 훈련, 웨이트 훈련 등을 들여다보고 또 선진기법도 흡수를 하겠다. 극단적인 리빌딩은 좀 지향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리빌딩을 하면서도 속도감을 조금 줄여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지만 근본적으로 리빌딩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용덕 감독하고 정민철 단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한용덕 감독이 선배고 정민철 단장이 후배인데 정 단장이 아주 어린 선수 시절에 한용덕 감독이 방장도 했더라고요. 같이 룸메이트도 하고 두 사람이 2011년에는 한용덕 감독이 메인 투수코치도 하고 정민철 단장이 서브로 투수코치도 같이 맡기도 했었는데 정민철 단장도 투수코치 시절에 2012년에는 돌민철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봤고 여러가지 투수교체 타이밍이 너무 선발 위주가 아니냐 이런 팬들이 질타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이었죠. 10월 28일 날 김성근 감독이 부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선수들 전원이 지옥 가을 마무리 캠프를 떠납니다. 마무리 캠프 가는 날에 우리 정민철 코치가 사실 공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김성근 감독한테 사퇴이사를 밝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방송 해설위원으로 가게 됐는데 방송 해설위원에 가서 작년까지 수년간 5강 후보에 늘 하나를 꼽았습니다. 작년에는 드디어 하나가 3위를 하게 됐는데 칭제인팀에 대한 애정이 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단장으로 되는 부분에 이 부분에 사실 좀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조금 민감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단장님들을 모시면 말입니다. 단장이 단장에서 끝이 안 나요. 특히 선수 출신 단장들은 어이 뭐야 이 단장님 모셔왔는데 그럼 차기 감독으로 승객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 부분은 하나의 구단 관계자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도 이것이 기다 아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년은 하나로서는 참 더욱 중요한 애다. 한용덕 감독의 3년 계약의 마지막 해다. 감독의 재계약의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자퇴 성적이다. 가을 야구 가면 당연히 재계약이겠죠. 뭐 당연합니다. 왜? 작년 11년 만에 3위를 했잖아요. 만약에 가을 야구를 못 간다. 그러면 구단이 고민할 겁니다. 작년에 정규 시즌 3위의 업적이 있지만 공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고민을 하다 보면 정민철 단장도 후보 중에 한 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들도 구단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선수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 역시 능력이 있는 인재를 미리 준비를 시키면 구단으로서는 좀 큰 자산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경협 SK단장하고 양사문 전 롯데자연철 감독은 사렌타 직전에 단장을 역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사실 무산됐지만 조계연 기하단장님 같은 경우도 새로운 감독 후보로 계속 꾸준히 야구판에서 응급이 됐습니다. 본인은 뭐 본인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고 보통은 선수단 리더십이라고 그러면 감독과 단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좀 통제하고 견제하고 뭐 이거보다는 지금 능력과 실적 위주로 협업 시스템을 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단장이 후배가 되고 감독이 후배가 되고 뭐 이 선후배의 엄격한 위기질서가 시석된 지 좀 오래입니다. 또 선배가 코치하기도 하거나 후배가 뭐 단장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입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야구계의 이런 위기질서는 상당히 시석이 됐다. 그리고 뭐 예전에 김승근 감독 시절에 SK 김승근 감독 사렌타 시절에 이만수 수코치를 두고 뭐 그 다음 차기 감독은 수수코치를 미리 앉혀놓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훌리오 프랑코 롯데 2군 잔류군 타격 코치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뭐 차기를 염두에 두고 데려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감독님들은 어떤 뭐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후계자들 있죠. 그리고 미래의 경쟁자들을 약간 견제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구단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싫은 내색 나오고 억지로 더 그냥 뭐 이런 사람 데려와서 사람 진짜 사람을 바보처럼 만드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견제들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감독님 잠깐 모셔가지고 그때 이야기할 때 레전드 토크 첫 번째였죠. 윤석열 감독께서 좀 견제를 한다. 감독들이 코치들이 서로 견제하는 그 부분을 옛날에 이야기했죠.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뭐 김우수 씨의 대사 유명한 대사 나오죠. 이 타짜에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몰란 놈 보내고 안경잡이 같이 배신하는 사실 전 대안경잡이 다 죽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 예전에는 이랬어요. 진짜 뜰 만한 코치가 있으면 바로 그냥 뭐 같이 일을 안 하고 큰 부분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적에 따라서 이게 막 빨리 돌아가고 내 옆에 경쟁자가 내 옆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데 있는 경쟁자도 막 데려오거든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그냥 팀 레전드 이런 플러스가 없습니다. 마구 데려오기 때문에 그럼 뭐 지금 여기서 견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인자라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하면 쓰죠. 나중에는 차후에 미래의 경쟁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도 지금 필요하면 쓴다. 세태는 그렇게 변해가고 야구는 그렇게 발전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